이번에는 전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디가 전부 표현되어 있는 좀 난이도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고정력이 좀 좋은 종이를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등분 완료 밑에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밑부분에서 머리를 만들고 머리부터 양쪽 집게팔 그리고 몸통 다리 꼬리 이 순으로 만들어 갈 겁니다 각 부분에 전갈의 특징을 생각을 하면서 가지를 뽑아내는게 굉장히 관건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머리랑 집게다리 쪽 깼으니까 나머지 몸통 꼬리 다리 이 부분에 위치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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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면은 전갈의 기본 형태가 다 나오게 됐죠. 집게발부터 먼저 만들어 볼게요. 집게발은 되게 간단한 방법을 채용을 해서 모양이 아주 깔끔하게 나오도록 설계를 한번 해봤습니다. 자, 이러면은 이제 나머지 4쌍 다리 다듬기를 할 건데 얘네가 몰려 있어서 아마 다듬는데 조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만들었을 때 이 꼬리가 올라가는 느낌을 좀 살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모아서 만들었습니다. 다리를 다 만들었으면은 몸통의 양 끝을 접어서 마디 표현을 좀 해주겠습니다. 자, 이제 마무리로 전갈의 상징인 꼬리를 잘 만들어 주겠습니다. 이제 꼬리랑 몸통에 살짝 둥근 느낌을 주면 완성이 되겠는데요. 이 둥근 느낌 주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. 그리고 특히 이제 다리 만들 때, 다리 만들 때 곤충다리같이 만들어주면 조금 느낌이 달라지겠죠? 그렇게 되면 이렇게 예쁜 전갈 모양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종이 한 장으로 멋진 전갈 만들기 끝났는데요. 이 몸통의 마디랑 다리, 그리고 꼬리의 특징을 잘 살려서 만들어야 되는 게 관건이었어서 조금 난이도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. 영상이 재밌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해주시고 오늘도 재밌는 종이접기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